사실 이 홍산문화가 상당히 어떤 문명의 하나의 형태로 발전을 해오다가 사실 이 홍산문화도 결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게 홍산문화의 쇠퇴를 사사히 쇠퇴한 게 아니고 급격하게. 급격하게 되니까. 이게 소멸됐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어떤? 홍산문화가 그렇게 찬란하던 문화가 어느 날 갑자기 쇠퇴기가 안 보이고 확 자빠져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 기후변화에서 1차적으로 오는 게 몸에 적용할 수 있는 질병구조 있잖아요. 질병구조가 바뀌어버리거든요.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세균성 질병 같은 경우는 세균성 질병 같은 경우는 감염이 물을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염이 잘 안 되는 거지만 이 바이러스성 질환 같은 경우는 물 먹는 거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전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질병에 의해서 인구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감염된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견뎌나는 사람도 견뎌나니까요. 그래서 갑작스레 그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인구들이 대폭 줄어드는 거죠. 대폭 줄어들으며 또 나머지 인구들도 어디든가 떠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존의 나머지 에너지만이 소비가 가능한 인구만 남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기후중심, 강수량, 질병이라는 개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고대 당시 문화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기물 중심의 고고학에서 새로운 그런 시각을 이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산문화가 소멸하게 된 원인도 이제 기후와 질병. 저는 기후라고 봅니다. 기후에 따라 질병도 사실은 기후하고 밀접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의 홍산문화를 붕괴시켰다는 것을 조금만 더 상시하게. 이거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계속 모아가면서 분석을 하는 건데 의학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조금 더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감기에 있잖아요. 감기가 왜 드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는데. 갑작스레 자고 일어나는데 감기가 든단 말이에요. 그건 잘 때 방이 추웠거나 무슨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그런 형태로 지속이 되다 보면은 몸에서 적응이 안 되는. 아니 적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성이 없는 병균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성이 안 되는 병균이 들어왔을 경우 특히 이제 바이러스는 기라는 것이 감염이 되면은. 하루 저녁에도 이틀 저녁에도 아니 일주일 내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게 어떤 형태로인지 모르겠지만은. 페스트라는 병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페스트가 있는 병이 있고 없는 쥐가 있고 페스트 균이 있는 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페스트 균이 있는 쥐 있잖아요. 쥐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그러면 분명히 뭔가가 나온다고요. 우리 철새 있잖아요. 철새가 이동하는 그 시점은 조류독감 때문에 또 난리가 나잖아요. 저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홍산문화라는 것이 한 번에 무너졌는 거라고 보는데 한 10여 년 전에 네몽골에서 유적 하나 발굴했는데 갑작스레 거기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묻힌 현상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유적을 처음 갔다 온 사람들이 저한테 똑같이 다 얘기했어요. 이거는 집단 학살이다. 집단 학살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는 희생물이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한 번에 죽여서 그렇게 쌓아놓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제자가 와서 그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교수님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한 번에 몇십 명을 쌓아놓고 확 불질려서 죽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길래 그래서 사진 찍은 거 있냐 그랬더니 찍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길래 사진 찍은 거 꺼내봐라. 꺼내보고 쭉 설명을 드렸더니 이거는 제 사이의 희생물이 아니다. 이건 질병에 의해서 한 번에 죽음과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유적지를 갔어요. 그 유적지를 갔는데 다행히 발굴했을 당시 현장 지휘하던 분이 저한테 상세히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안 내려주는데 별로 겁을 안 먹는 저도 그때는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마스크나 모든 걸 다 하고 들어갔어요. 거기를 흘러 들어갔는데 그 무덤에 사람 시신이 뼈가 쌓여있는 걸 가봤더니 그 무덤에서 있었던 머리뼈 있잖아요. 머리뼈에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깨진. 하나도 없고 이 같은 거 그대로 다 넘어있어요. 그런데 그 뭐 뼈에 막 뼈는 이게 더 차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무릎 꿇은 것도 있고 아니면 사지가 다 쭉 벌어진 것도 있고 쭉 그렇게 봤는데 이거는 어디선가 죽은 시신을 한 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어디선가 죽은 시신을 한 번에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 살았다고 하면 머리가 깨질 수도 있고 얼굴 뼈도 깨질 수도 있고 이빨도 부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뼈도 다리뼈도 부러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는 순간에 한 번에 죽었던 죽은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다 놓고 불질려고 떠난 거예요. 유적지의 연대랑 홍산문화가 물은 연대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굴했던 선생님한테 직접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패스트 감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패스트 보다는 그때 네몽고 지역을 강타했던 기후변화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나 바이러스 질병이 감염돼서 한 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어떤지 여쭤봤더니 그건 생각을 못 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고고학계에다가 만주 지역에 중국 동북 지역에 고대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공동으로 한 번 진행을 해보자. 한 번 건의를 한 번 해보려고 그래요. 고대 역사를 밝히는데 이게 기후와 질병의 영향이 중요하고 이건 한 번 해볼 만하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이 좀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고대 역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근현대 세계 역사를 볼 때도 똑같은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중세의 몰락을 이야기할 때도 질병을 보통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1차 세계대전이 왜 종결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당시 돌았던 어떤 질병 흑사병이라든가 페스트라든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질병 질병은 어차피 기후하고도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질병